전기의 힘을 흘려서 전기 안이 있는 두번째는 안장도 낫네 아니 테스트 하자고 초청을 해놓고 나서 개고생을 시키고 있어 이게 또 전기다른의 명의지 카메라를 생각하네 문기 묻은거 아냐? 문기 묻은거 아냐?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끝이야 와 어필에서 시속 17이 망당오네 넘어가는거 아냐?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아 그래도 어필이다 뭐 시작해서 턱은 그냥 편안하게 다왔어 다왔어 조금만 더 여러분은 생존 댄싱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야된다는 살아야된다는 여기 엑스시로 타도 재밌겠다 형이 엑스시로 타도 재밌겠다 그니까 그니까 의악이다 의악이다 진짜 이거 의악이다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으면 기어를 바꿔 놓을걸 바꿔 놓을걸 2단으로 올라와서 그래 어시스트 2 아 아 하하하하 하하 딱 좋네 사람도 없고 위에서 나무 떨어진 줄 알았어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오예